K-POP 팬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글로벌 루키, 트레저! Find your treasure! 안녕하세요, 트레저입니다. 이제 데뷔 3일차라 그런지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. 첫걸음을 내딛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우선 저희 기다려주신 팀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저희 앞으로 완전 열심히 할 테니까 오래오래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데뷔 축하드리고요. 그럼 신인의 패기로 남자들과는 다른 트레저만의 트레저를 보여주세요. 네, 각기되는 매력을 가진 12명의 멤버들과 그 멤버들 간의 팀워크입니다. 그럼 데뷔곡 보이 소개도 들어볼까요? 우선 굉장히 강렬한 트랙과 퍼포먼스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고요. 그 반면에 가사는 소녀를 향한 소년의 사랑하는 마음, 그 저돌적인 마음을 담았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트레저 퍼포먼스도 남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다이노닛만큼 다양한 대형이 좀 남다른 것 같은데요. 합체했다, 분리했다 등등 계속 눈쩔 수 없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미리보기 가볼게요. 자리 잡으시고 음악 주세요. 와, 진짜 멋있다. 그럼 미리보기 가볼게요. 최초 공개 트레저의 데뷔 무대, 도대체 언제 오픈이 되나요? 정말 곧 열리니까 전만 더 기다려주시고요. 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열정과 매력을 보여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. 네, 그럼 계속해서 컴백 3종 세트를 만나볼까요? 주시, 과즙 및 팡팡, 단조로운 일상의 신선한 한방을 날리는 로켓펀치와 얼레리, 꼴레리,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원팀 전에 이애노아이부터 뮤직 스타트